오늘 또 네 차주 쓰자 빌려줄거지? 제가 왜요? 어? 뭐야? 금주야 어디 갔다와? 금동이 너 얘기했지? 어 금동이한테 들은 그대로야 이번에도 안됐어 나 그러니깐 그런줄 알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왜 지가 화를 내고 저래 아이 그럼 금주가 화를 내지 누가 화를 내 맞아요 작은누나 엄청 속상할거에요 지금 금주 왜 저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 오디션에 떨어졌답니다 뭐야 그럼? 작가가 금주 좋아한게 아니었네? 어쩐지 어쩐지라뇨 뭐가 어쩐지에요? 솔직히 남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금주가 뭐라고요? 아 참 에어컨 언제 달아주실거에요? 내가 왜요? 집주인이 세입자 에어컨 달아주는 법도 있답디까? 가자 네 오늘도 수고들하고 아니 왜 한입갖고 두마라고 저래? 아우 참 많이 더우시죠? 어떻게 선풍기라도 한 대 드려놔 드릴까요? 놔두세요 준우한테 에어컨 달아달라면 되니까 한 서방한테요? 한 서방한테 사부인 얘기가 씨가 먹힐까요? 먹히게 돼있어요 이제부턴 무조건 아 이참에 차도한테 뽑아달라 그래? 아 이참이 어떤 참인데요? 사도 노른은 모르셔야 되는 참이요 아 이참이 좀 가자 아 이참이 또